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721, 135분 첫 회담, 영수회담 얘기군요. 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첫 이슈픽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4월에서 5월로 달이 바뀌어서 그런지 월요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번 주에 영수회담이 있었나? 훨씬 더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 영수회담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9일이었죠. 월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720일 만이었고요. 차담 형식의 회담이었는데요.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보다 길어져서 2시간 15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도 했는데 용산에서 국회까지, 국회에서 용산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지금까지 오는 데는 700여일이 더 걸렸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회담 후에 이 대표는 좀 답답하고 아쉬웠다. 또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을 했고요.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 첫 발걸음을 내디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합의문은 나온 것도 아니었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나온 것도 아니긴 하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첫 만남이었던 점, 또 의료와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양측이 좀 자주 만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만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슈페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온탕과 냉탕 사이. 네, 이 이슈는 어제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고, 그래서 따뜻한 온탕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또 최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또 국민의힘이 반발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합의가 된 부분은 온탕이고, 또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부분들은 냉탕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는 영수회담이 나온 성과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과정을 우선 좀 살펴볼까요? 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데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논의가 금물살을 탔고요.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수정안을 만들면서 지난 1일에 합의안이 나왔고, 또 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에 대한 부분은 국민의힘이 한 발 양보를 했고, 또 특조위 권한 부분은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9개가 되는데, 이 중에 재의결된 것이 이태원 특별법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협치의 물꼬가 텄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 통과, 여기까지가 온탕 이야기였고, 야당이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냉탕으로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 또 반드시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해 왔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실행한 건데요.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 국회법에 따라서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여야는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또 어제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에도 그래서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을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결까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최상병 특검법 처리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 의장의 반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법 제85조의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이 안건에 신석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또 통과 후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특검, 이 법 강행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감이다. 또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전국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은 잠시 후 정치 노트에서 또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이슈피 가볼까요? 박찬대 파트너는 누구?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박찬대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누가 될 것이냐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슈피을 정해봤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 단독으로 추대가 됐고 그리고 경선이 아니라 추대 형식이었던 게 독특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찬대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 의원이 총선 이후에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그러면서 출마를 고려했던 다른 의원들이 줄이어서 이제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박 의원이 유일한 후보자가 된 건데 박 의원이 이렇게 단독 출마 상황이 된 건 이재명 대표의 마음, 즉 이심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이제 만연했습니다. 그럼 이제 박찬대 의원을 상대한 국민의힘의 협상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이냐 이제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과 같이 오늘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었는데요. 원내대표 선거를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21대 국회 마무리와 또 22대 국회 시작을 앞둔 이 시점에 여야가 원내의 지도부 교체 시기를 좀 같이 맞추려는 계획도 있었고요. 또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여당 지도부 개편까지 마무리 짓고 좀 새출발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들이 좀 틀어진 부분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를 왜 연기한 건가요?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당선인들은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발표와 또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로 밝혔는데요. 사실상 들여다보면 인물란이 컸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후보 등록 하루 앞둔 30일까지 보면 출마겠다고 나서는 의원들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3선의 송석준 의원이 어제 처음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오늘은 4선의 이종배 의원이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마 선언이 시기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추경호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를 좀 지나고 나면 이런 윤곽들이 좀 분명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소식도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간 이슈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